한국국토정보공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함께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는 댄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는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심볼을 누르신 후 간편가입을 누르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회원 가입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쇼호스트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말상에는 이처럼 제우스가 쇼호스트 이처럼입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요. 철옹씨 또 뵈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서문우어마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무궁화 두 개 주시고 지금도 두 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함께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끝물이네요. 다시 천물로 돌려주세요. 철옹씨 점심 드셨나요? 했는데요. 전 상거놀이 먹었습니다. 상거놀이랑 그 탕국이 따로 있어요. 차오름에서 나온 탕국 그것도 함께 먹고 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무궁화에 있는 걸로는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없구나. 의는 많이 없는데 식이랑 기타 생활은 많이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대부분 대부분 식품은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와! 라고 보셨죠? 밥을 못 먹었는데 라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꽃님 철옹씨 친구 추가했고 대화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밥을 먹고요. 설거지했어요. 밥 먹고 설거지했어요. 설거지에서 지금 방송은요. 저희 패션의 완성이죠. 메쉬자임 가방이에요. 근데 메쉬자임 가방 꽤 많이 모셨을 거예요. 꽤 많이 모셔서 사실은 오늘은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59,000원인데 종류가 다 있어요. 색깔별로 두 가지씩 다 있고요. 오늘 먼저 지금 계속 이름 올라왔던 게 뭐였냐면요. 2,000원 포인트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달에 이제 6월 6일부터 6월 31일까지 2,000원 포인트를 좀 많이 정립하신 분들을 제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요. 원래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아마 7월, 7월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온웨어는요. 제 인스타랑 페이스북 그리고 카톡까지 다 같은 아이디거든요. 언제든지 어떤 걸로도 스위트 온웨어 달콤한 생방송 그렇죠.